확장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니까 여러분께 좀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면 오늘 이제 나머지 다섯 개 주제는 의료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한 바와 대로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이제 사직이 많이 늘어났네요. 이 문제는 의과대학생들이 입학생들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의대 교수들의 줄사직 문제가 굉장히 이제 큰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크게 대부분 언론들이 다 다뤘습니다. 정원을 늘린 국립대 병원들 교수들 줄사직하다 지역의로 필수의로 어떻게 하나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고 국립대 병원 교수들은 떠나고 이런 기사들이 국립대 병원 교수들이 224명이 사직했네요. 이 224명이 지난해 상반기하고 거의 맞먹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국립대 병원에 교수직을 내려놓은 인원이 224명인데 2023년도 상반기 상반기 퇴직 인원을 넘어선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 주제자들로 가게 되면 지난해에 비해서 두 배 가까운 그런 교수들이 대학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고 그다음에 의료사태 발생하기 전에 인턴과 그다음에 레지던트 전공의로 활동했던 분들 가운데 91.5%가 복귀하지 않은 거죠. 100명 가운데 91명 정도가 복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빈 공백을 누구를 또 뽑아야 되는 겁니까? 사람을 학생들을 교육시키려면. 보시게 되면 강원대가 많이 떠나셨네요. 강원대가 2023년도에 184명 교원 가운데 12명이 떠났는데 이미 상반기에 18명이 떠났네요.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이번 상반기에 150% 정도가 떠난 겁니다. 1.5배. 충남대 분원은 지난해 상반기에 4분이 떠났는데 이번에 5병 1.25배. 경상대 분원도 지난해 10분이 떠났는데 상반기에 올해 여러분들 지난해 상반기가 아니고 지난해 전체 10분이 떠났는데 2024년도 상반기에 11명 거의 비슷하게 떠난 거예요. 충북대도 상반기에 거의 필적할 정도로 떠났네요. 2024년 전체에 떠나신 분하고 2024년 상반기 떠난 분하고 같네요. 경북대도 거의 같고. 많이 나가신 거네요. 전공이 되는 91.5% 떠나고 특히 깊이 감옥일수록 전공이 사직률은 높고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새로운 것은 없는데 국립대 병원 교수분들이 떠나시는 것은 벌써부터 문제가 됐죠. 이게 여러분 보시면 며칠 전 기사입니다. 며칠 전. 7월 초순 기사입니다. 지방국립대 교수들 사직처리 수도권형. 이게 7월 초순 정도 나온 건데 그 하단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대부분 분들이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지방대 교수까지 사직하게 만드는 정부. 이공교를 살리겠다는데 이공교를 박살내고 필수의로 지방의로를 살리겠다느니 필수의로와 지방의로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의료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4개월 전부터 경고를 했습니다. 2월부터. 의과대학 학생 수를 증가하게 되면 지방의로부터 붕괴될 거라고.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SBS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남긴 의견인 겁니다. 참 잘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을 비롯해서 의료사태 관련자 모두가 지금의 의료사태를 책임져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 댓글에 좋아요를 남기신 숫자고 그렇지 않은 숫자를 여러분들 비교해 보게 되면 그러면 민심의 소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까? 지방대학 병원 교수가 무슨 멜리트가 있어서 당직까지 서감해 버티겠습니까? 수도권 큰 병원으로 옮기죠. 그런데도 지방대 교수 천명을 구한다고 지나가던 뭐가 무슨 이야기입니다. 초록색 잠바를 입고 재난사태 터진 것 마냥 의사들을 몰아붙이면서 한자용 전세기를 띄우겠다고 그리고 카대바를 수입하겠다고 하는 그 양반 어디 갔습니까? 박민수 차관이 어디 갔냐고 묻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정부는 무슨 말만 가능하다 충분하다 앞세우고 있습니다. 솔직히 답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뢰를 주든가 그렇지 않아도 국가에 돈이 없어서 여기저기 끌어다 쓰고 있으면서 예산이 어디 있다고 자꾸 말만 앞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의사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했지 않습니까? 무조건 의사 맞으려면 밥 걸어 지키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말을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젊은 교수들 다 나가고 진짜 여기저기 다들 그만두는 중입니다. 필숙과 분개를 40년 넘게 지켜본 사람들은 심평은과 보건복지부 관리들입니다. 무대책으로 저숙과를 고집해서 필숙과를 망하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7월 초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방송 나가고 몇 분이 남긴 여러분들 의견을 보면서 여기 한 분께서 의사들이 그렇게 외쳤는데 정부와 국민들은 악마와 하고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여 20대 젊은이들을 착취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밑바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전공의하고 의대신이 돌아오겠습니까? 조기용 장관께서 기존 입장을 바꾸어서 8월 달에 재모집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한 분이 남기신 이야기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정신적인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전공의가 돌아오면 환자들이 기뻐할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겠냐 이야기죠. 조기용 장관 당신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서울대 외래에 예약된 사람입니다. 서울대 병원 사정으로 진로를 못한다고 다른 병원 가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진로가 줄어들고 수술 건수가 줄어드는 것이 이렇게 윤설님처럼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피부로 와닿는 겁니다. 누구나 이런 환자가 될 가능성은 확률문제지 다 열려있으니까 외래를 못 본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접하고 뭐? 그 사람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두에게 다 열려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조기용 장관이 아무리 8월 재모집하고 8월이 안 되면 9월 재모집하고 9월이 안 되면 10월 재모집하더라도 사람 안 온다는 겁니다. 1년 내내 모집해도 할 일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마음에 입은 상처라는 것을 꼰대 세대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워낙 그런 부분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평생 가도 잊을 수 없을 만큼의 모멸감과 분노심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조기용이 아니라 조기용 할애비가 지금 나와가지고 그냥 제재 모집 제재 제재 모집을 하더라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신뢰기반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서울 사는데 집 근처 대학병원에 위내시경 검사 예약하려고 했더니 교수님들이 사직하셔서 위내시경이 불과하답니다. 오늘 오전일입니다. 큰일입니다. 대한민국 연구의로 붕괴입니다. 다 시작을 겁니다. 그래도 여기 위내시경은 다른 데 가서 2급 여러분들 병원도 좋은 데가 많으니까 수소문해서 여러분들 하시면 2급 병원은 타격을 받지 않은 분들이 많으니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암환자나 그런 분들 어제 말씀처럼 진단받고 과거 같으면 한 달 안에 폐암수술이 됐는데 3월달이 3개월 만에 되니까 그 사이 두 달 사이에 직경이 0.5cm 정도 크니까 그분이 진짜 남편 되시는 분의 폐암수술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최소 여러분들 한 50%에서 80% 정도 인력이 빠져나간 거니까 수술 여러분들 주도할 수 있는 이제 간호사분들이나 이런 분은 보조하시는 거니까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교수, 전문의, 전공의, 인턴 이렇게 구성된 사람들의 전체 대학의 맨 파워가 100이면 100 가운데 최소 50에서 80% 정도가 빠져버렸는데 수술이 정상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술이 정상적으로 될 수 없는 거죠 좀 취재력이 있는 기자 같으면 빅식스의 여러분들 흉부외과라든지 신경외과를 취재를 해가지고 익명으로 처리해가지고 각기 이런 병원의 수술이 얼마나 감소됐는지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건데 생명현상을 중재하는 필수과 의사들은 높은 학습능력자 중에서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명감을 동력으로 하여 삶의 불안에 성취감을 구현하는 분야에서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사가 의사가 아무나 될 수가 없고 특히 외과 수술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아무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낙수효과로 생각했으니까 무식함도 어마어마하게 무식한 겁니다 무지함도 여러분 저는 의료 분야하고 이런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사람이지만 소위 필수 의료과의 의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얼마나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지를 얼마든지 공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동감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갑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공감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무슨 공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피의자 불러서 불러 불러 불러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기홍 씨나 이런 사람들 관리 생활하면서 뭔가 항상 갑이니까 어디 가든 대접받고 했으니까 남을 공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된통당한 겁니다 평생 동안 남을 공감해야 될 필요도 없고 공감하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엄청나게 당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공짜가 없습니다 사업이나 이런 걸 했으면 공감 능력이 우선 망하니까 자 여러분 오늘 다음 주제는 원가라도 보존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보시면 숫가가 낮은 것은 다 아는데 이제 자료를 한번 제가 보니까 의사분들은 대부분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의 압도적인 요인을 숫가가 낮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숫가가 낮기 때문에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게 58.7%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가 15.8% 숫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그런 행동주체의 행위라는 것은 가격에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보니까 한 의료 전문지가 좀 오래된 자료 2016년입니다마는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일산병원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한글을 보게 되면 원가 보존률이 78.4% 100원 든 그런 의료 행위에 78.4원을 주는 겁니다 진찰료, 입원료, 주사료, 마취료, 처지 및 수수료 등 의료 행위와 관련된 숫가는 50에서 80% 수준 또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좀 더 84.2% 의원은 62.2%로 상급종합병원들이 조금 더 원가 보존률이 높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또 자료를 여러분 보니까 주요국 수술 의료 숫과 비교라는 자료가 있네요 연합뉴스에서 발표를 한 건데 맹장수술이 한국이 2047불 미국이 1410불 제왕절개가 한국이 1769불 미국이 18460불 백내장수술이 한국이 1323불 스위스가 5310불 관상동맥우획술 협심증 미국이 7만 불 한국이 7천불 담낭절제술 미국이 16000불 한국이 1147불 한국의 의료수과 문제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주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수과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응급수출이나 소화진료 같은 필수료 분야의 수과가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 일하는 의료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ai가 정확하게 답을 해 주네요 그런데 의사수가 부족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신경외과 전문의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인구 10만 명당 1.33명인데 한국은 4.75명으로 오히려 많습니다 숙과가 적기 때문에 다른 분야로 그냥 가버린다는 겁니다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의 보상이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한지하의원이란 초선의원이 이 병원에 계시는 의사분들을 모시고 숙과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했네요 이 토론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학 교수에 계신 분들 또 개원일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야기한 것을 다른 데는 공개하지 않고 의료전문지인 청년의사라는 데에서만 이분들의 내용을 요약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 발표를 했네요 한지하의원 의료숙과 무엇이 문제인가 여기 세 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이지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3년차 호흡기내과 개원이고 김현지 대한내과의사의 학술의사입니다 이분은 비급여 진로는 일체 없답니다 감염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을 보호하려면 보호장비가 필요합니다 모든 환자에게 1인 1체온계 팁을 씁니다 소독티슈를 반드시 사용하고 개별 포장된 서랍자를 쓰고 있지만 이런 비용은 진로비 안에 녹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의사가 자기 돈을 저렇게 써가면서 감염병 환자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늘면서 이들을 진료하고 있다는 김학술의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마스크를 쓴 채 참석했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급여 골다공증 주사를 10만 원에 구입해 청구하면 1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그 비용 안에는 알코올 솜을 쓰는 비용도 의사의 의료행위 비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괜히 매출만 늘어서 연말에 세금만 더 내야 됩니다 급여 주사를 하면 내 돈을 내야 되는 비현실증의 상황입니다 의료수가 체계가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고쳐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숙가 협상에서 많이 받고 적게 받고를 떠나서 1차 의료기관에서 원칙을 지키고 진료하는 의사들에 한 숙가는 아예 원가부터 협상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복검사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간호사가 아닌 상대적으로 인건비와 낮은 간호조무사를 채용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상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대략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죠 심평원이나 이런 데서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서 계속 압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원가 이하로 진료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모든 게 여러분들 다 돈의 문제인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의료 소비자로서 여러분 이해하는데 지금 상황을 상급종합병원의 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급종합병원에 계시는 여의도 성모병원의 외과 김성근 교수 이분은 주로 이제 수술을 많이 하시겠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사례지만 저는 대략 지금의 대한민국 숙가체계를 어떻게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는지가 그냥 흔하게 다 나옵니다 수술에 필요하지만 산정불가 품목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을 되돌려 붙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수술 환자를 듣는 데 사용하는 수술포나 수술장갑도 비용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품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술포나 수술장갑은 각자 알아서 그냥 구하라는 겁니다 심평원에서 보상을 못해 주니까 수술포나 수술장갑은 당신이 그냥 비용 치르고 여러분들 그냥 수술해라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사회가 좀 합리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수술포나 수술장갑에 이런 비용이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1원이든 10원이든 간에 수술하면 수술원가에 포함해서 그걸 지불해 줘야 되지 않나 그냥 퉁치고 뭡니까? 없다 이겁니다 수술원가 얼마? 그걸로 땡! 이랬는 겁니다 여의도 성모병원의 외과 김성근 교수는 숫가를 얼마 올려주기 이전에 비용보전을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됩니다 환자의 수술할 때 이런 환자에게 뜯는 수술포는 물론이고 수술장갑도 돈을 못 받습니다 수술료에 녹아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사용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해 줘야 됩니다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쓰는 비용만 보존해도 병원은 숨통이 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하면서 왜 가끔 이렇게 자주 웃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암울한 세상에 여러분들 이 암울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웃지 않으면 사람이 여러분들 건강에 손상이 갈 수 있는 거죠 아니 수술할 때 수술포를 썼는데 그거는 그냥 수술료에 포함되니까 없다 수술장갑 없다 그 다음 뭡니까 뭐 면봉을 썼는데 면봉 가격도 없다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땅 파서 수술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모병원 수준의 수술을 다 합치게 되면 이게 또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을 겁니다 숟갈을 얼마 올려주기 이전에 비용 보존을 받지 못하는 수술포나 수술장갑을 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구하라 그렇게 하냐 이야기죠 정말 기가 찬 거죠 이런 걸 노력하면 얼마나 추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술당 수술포하고 이런 수술장갑이 몇 개가 필요하고 수술 건수가 여의도 성모병원에 1년에 천 건이면 그게 여러분들 비용이 얼마나 지출해야 된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퉁치 가지고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수술료에 다 포함되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완전히 조선입니다 조선 이런 데 반도체를 어떻게 만드는지 대단한 나라가 된 거예요 비용만 보존해줘도 병원은 숨통이 터일 것 같습니다 아니 여의도 성모병원에 김성근 외과 교수께서 비용만 보존해줘도 마지는 붙이지 않고 비용만 그냥 줘도 수술에 쓴 비용만 주더라도 병원에 도움될 것 같다 뭐 거지입니까 거지가 여러분들 뭐 요구하는 겁니까 수술법 썼으면 수술법 이런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 외과 교수가 수술법 비용이나 이런 거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라 인간들아 전문의 행위에 대한 가산료 산정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의사 매너가 있으면 모든 의료행위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외과 경우만 하더라도 의대 졸업한 일반이가 맹장수술 하나 외과 전문의로 20년 경력을 가진 사람이 맹장수술 하나 숫가가 똑같습니다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험과 경력에 대한 보고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언급의학과에서는 택시에도 있는 심리화할정이 언급실은 없습니다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책정된 야간 가산을 세분화해서 시간대별로 가산이 필요합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에 심리화 시간에 가산과 별도 진찰료 도입을 제한합니다 최종 충남대병원 응급의학과 민진홍 교수는 응급실에서 혼자 1인 당직을 쓰는 병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다음 날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도 급하지 않으면 아침에 콜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최근 새벽 2시에 전국에 있는 병원으로 전원 때문에 전화를 돌리면 된다는 분들은 오전 6시에서 8시 이후에 연락을 달라고 합니다 택시도 고속버스도 할정제가 있는데 응급실이 없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밤에 전원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입니다 환자가 응급이 발생하게 되면 밤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밤 수술을 여러분들 대부분 안 하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여러분들 정상적인 진료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 사이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악화가 되는 겁니다 2차 병원은 여전히 야간에 혼자 일합니다 의료사고 역시 심리화 시간대에 많이 발생합니다 심리화의 수술이 지연되고 다음 날 수술하려면 바이탈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에 심리화 시간에 대해 보상을 하고 인력을 더 투입할수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 것은 심평원이나 이런 사람 다 할 겁니다 보건복지부나 그러나 총량 규제 의료비 지출을 다 묶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포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수술장갑도 지불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죠 밤에 수술도 가능하지 않도록 다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거를 합리화해가지고 많이는 아니더라도 적정 비용이 지불되도록 그렇게 의료수과 체계를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새벽에 환자가 여러분들 2시에 발생했으면 응급수술을 했으면 살아남을 환자가 오전에 여러분들 다 정상 출근하고 나서 9시에 수술을 들어가니까 그 사이 상황이 여러분들 악화된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비합리적인 게 많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수술포 여러분들 수술할 때 수술포가 반드시 필요하고 수술장갑에 들어가는데 그거는 왜 통치고 여러분들 비용을 안 주냐 이야기예요 그것만 그렇겠냐 이야기죠 유행병이 여러분 들면 마스크 써야 될 것이고 면봉 가격도 들 것이고 아니 면봉 그거 몇 만원 한다고 여러분들 그거 알아서 하시오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를 병원 전체로 따지면 얼마나 엄청난 돈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비합리적으로 대충대충 때우는지 우리야 세금 내고 알아서 잘 할 걸로 본 거죠 그 심평은이라는 그 큰 조직을 운영하면서 도대체 다들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뭐하냐 너거 너거 뭐하고 있냐 이야기죠 나라가 외침을 당하게 되면 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이 있던데 내가 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의로 분야가 이 정도면 국방은 괜찮겠냐 이야기죠 국방은 괜찮겠습니까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아니 성모병원의 김성근 외과의사 외과 교수님께서 여러분들 토론회 나오셔가지고 수술포 비용 지불해달라 수술장갑 비용 지불해달라 뭐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지루할 때 뭐 예를 들면은 약품이나 그런 것도 난 제대로 여러분들 지불 안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어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한 시청자분께서 의로를 잘 아시는 분 같습니다 의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머리 텅 빈 복지부 공무원들이 의사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값질을 해오다가 이번에 밀어붙일 적으로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정책이 통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의사가 현장을 하나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명령과 해빵만 일사는 사람들의 정책과 말을 듣겠습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현장도 모르는 사람들이 겸손하지도 않고 오만함에서 끝까지 부족함을 인정할 용기도 없고 자리에 의존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공무원들은 책임을 지기 싫고 이렇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공직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조기용 장관과 박민수 차관과 이지호 부총리와 그 다음 교육부의 차관인가 하는 그 양반 보면서 참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경직돼 가지고 세상을 저렇게 살까 현장을 모르면 배우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현직 의사분이십니다 정부가 건강보험을 처음 원가보존 70%에 출발한 게 대한민국 의료파탄의 시작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30%를 비보험이나 박리다매로 메꿔왔는데 저출산, 포괄수가제 등으로 원가보존을 못하는 산부인과 등의 경쟁력 하락으로 점차 사람이 가지 않아서 적자인 필수의료가 지원이 축소하고 최근 소송이 증가에 대해서 위기에 빠졌습니다 대학병원도 전공의를 과도하게 부려먹어서 유지되어 왔는데 전공이 나와서 보상은 안정된 전문의 자리였는데 그게 불안전하기 때문에 필수의료 위기 상황이 발전되게 된 겁니다 이제 의사수 증가로 경쟁력이 전문의 자체가 폭망하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전문의를 할 이유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건강보험이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면 앞으로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보험요율은 요율대로 올라가고 빼먹는 사람들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정작 생명을 구하는데 필수적인 분야들은 계속 축소될 것이고 아마도 관리들은 PA 간호사 전문병원을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무슨 전문의 전문병원이겠습니까 겉으로는 전문의 중심병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PA 간호사 보조를 받는 그런 병원을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전문의 병원을 하려면 현재 의료수가를 수십배 올리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PA 간호사 이름 중심의 병원들도 전공기와 다르게 오버타임 수당 연차 육아휴직 등등을 생각하게 되면 현재 의료보험료를 받아가지고는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기 바이탈과 의사들이 환자 인권 타령으로 심리적 압박이 너무 심해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송법 손질을 그렇게 요구하더라도 김윤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언급실 중환자실 파업금지법을 교묘하게 포장해서 만든다는데 그럼 앞으로 바이탈과 이탈은 더욱 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바이탈과에 계시는 젊은 전공의들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냥 국가의 동원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준노예제에 놓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김윤 씨가 추진하고 있는 언급실 중환자실 파업금지법 같은 것이 그런 데 해당하는 거죠 국가가 맹화하게 되면 항상 동원 가능한 그런 인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완전히 손 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이런 김윤 씨나 이런 사람들이 다 1960년생들일 겁니다 머릿속에 이미 그 시대 상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자유주의 역사가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제가 그걸 왜 말씀드리는가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 1987년 이 무렵부터 여러분들 직장생활을 시작해가지고 1990년대 초반에 보니까 소위 진정한 의미의 개인주의자를 찬양하는 이른바 자유주의 역저들 고전들이 한국에 번역된 게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관주도의 사회였고 준전체주의 사회가 지배하는 사회였지 개인주의의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일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전공이 문제를 떡할 때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개인이 행복한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을 누가 받았냐 1960년생들이 거의 다 그런 교육을 받은 겁니다 집단주의 집체주의 전체주의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국가주도주의 관주도주의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960년생 전으로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 다음 윤정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경이나 박민수나 윤석열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머리 구조가 뭔가 하니까 자유주의는 입으로 외치지만 가슴으로 자유주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정명령이 남발해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명확하게 정언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1990년도처럼 초반경만 하더라도 자유주의 저서 고전들 가운데 한국에 번역된 것이 밀턴 프리더만의 선택의 자유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프리드릭 폰 하이엑의 저서라든지 이런 저서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재단법인 자유기업은 이름 생겨나고 거기서는 지필작업을 해가면서 양서들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니까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세대들 가운데 개인의 발견, 개인의 존중, 개인의 선택 이런 것을 여러분들 가슴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너무나 신경하고 놀랍고 대단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거죠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이 뉴데일리에서 그를 기구하시는 류건일 전 조선일보 주필 정도가 개인의 발견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분 연배 분함께서 개인의 발견의 이야기가 너무나 놀라울 정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뭘 잘못했는지 지금도 모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진로 유지 명령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 이런 것이 그냥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전공의들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떠난 겁니다 개인의 행복이 공익과 여러분 일치하려고 하면 정부가 여러분들 제도를 바꿔서 공익과 개인의 행복이 일치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 공익과 개인의 행복이 완전히 분리되는 상태에서 전공의들 하여금 공익을 위해서 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기용 장관의 주장인 겁니다 한심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30대부터 일관되게 가졌던 생각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물질력으로 풍요롭게 됐지만 대한민국 사회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큰 비용을 앞으로 치르게 될 거다 이렇게 제가 30대 중반부터 그렇게 굳게 믿었던 겁니다 생각 때문에 비용을 치룰 거다 이야기하지 생각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생각 때문에 때거지를 모아가지고 뭡니까 의사들을 다 죽일 놈으로 때린 겁니다 그게 전체주의인지도 모르고 개인이 선택해서 나갔는데 거기다 이런 정교적과 이런 영향을 미쳐가 그렇게 몸조 훈련을 시켰으니까 우익들은 공부 안 하고 우익이 뭔지도 뭡니까 그냥 우익은 윤석열 편이 우익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좌편향 국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젊은 날에는 그거를 막아보기 위해서 노력도 했지만 국가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은 이 의로 대란의 책임자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니까 오늘 의로 대란 책임자 조경과 이주호 장관을 탄핵하라 이 청원이 등장했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8월 2일자거든요 이게 동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의대 정원 정원 정책 반대 및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갓 시작이 됐어요 7월 30일 날 8월 29일 날 종룡된다 이게 통과될 겁니다 이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다루는가 하니까 이게 이제 갓 시작됐거든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러분들 동의 진행 청원이 받아들일 가능 성립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오늘 이거를 다루는 것은 이 문제를 거론한 의대 정원 정가 정책 반대 및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의 청원 취지 청원 내용이 그동안 여러분들은 의로 사태를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시면 2024년도 2월 6일 정부의 갑작스런 2천명 의대 정원 발표로 의료계와 환자 이공계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집단 휴학이 5개월째 지속되고 있고 대학병원 교수들의 진로 피로도 증가 및 비합리적인 의대 정원 정원에 대한 항의로 휴직 사직 등이 진행되고 병원 경영 악화로 상급병원 도산 위기 응급실 폐쇄 위기 및 의료계의 타직종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무급휴가 및 구조조정 신규 취업 지연 간병인들의 일자리 소멸 의료 관련 도소매부의 재정 악화로 인한 파산 위기 이공계 대탈출 등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도 2000명 의대 정원 증가 결정이 얼마나 과학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장차관 발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현재의 의대 정원 정책은 새 옷을 샀으나 모듬에 맞지 않아 새 옷을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옷에 몸을 맞추기 위한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심지어 목까지 자르고 하는 방법입니다 전공이 사직으로 대학병원 중증 환자들의 수술 대기가 길어지고 치료 시기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대체 인력으로 보강된 공보위 군의관은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군인민 농어촌의 국민건강감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과대학 정원 증가 2000명을 위해 현직 젊은이사 1만 2000명을 병원에서 이탈하게 하는 정책은 중단돼야 됩니다 또한 청문회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은 의대 정원 증가 문제로 심각한 의료훈련이 올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의료훈련이 심각할 것이라 판단했음 더 많은 의견 수렴과 의료계와 합의점을 찾고 발표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의 수장으로 고등교육법을 준수하고 안정적인 교육이 시행되게 해야 되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대학 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사전에 2년 예고제라는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정원분에 대한 학직 개정을 대학교의 자율성을 무시하며 반강제적으로 밀어붙여 이로 인하여 입시 혼란을 더욱 가정시켰습니다 장관과 차관으로서 본인들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법적 도리를 지켰다면 대부분에서 강조한 현재의 공공법리 이익을 심각하기 위해 반응 의료대란은 발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이번 의료대란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심각한 의료 혼란을 해소하는 방법은 2024년 2월 6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윤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되죠 조기용 장관뿐만 아니고 이지호 고육부총리뿐만 아니고 윤 대통령 책임을 질 겁니다 이 문제는 워낙 여러분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본인들은 책임을 안 지겠다고 생각하죠 이 사태를 아주 잘 아는 분입니다 이 소위 청원 취지를 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룬 겁니다 상당히 잘 아는 분이 이 문제를 청원을 시작했구나 이거 검시에 채워질 겁니다 국회 청원이 탄핵 청원이 탄핵을 하고도 남을 사안인 겁니다 이거는 국힘이 맞고 이런 차원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이제 점점점점 더 이런 피부로 깨우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청원 내용입니다 청원 내용도 아주 정리 잘했습니다 그냥 논문처럼 작은 논문과 같습니다 2천 명 의대 정원 증가 및 의료 패키지 처리와 객관직 자료를 근거로 의대 정원 증감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국회에 전환합니다 청문회 정부 측은 의대 정원의 객관적인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했고 또한 의대 정원 증언 발표 이전 수십 자리에 걸쳐 논의를 거쳤다고 수없이 언론을 통해 발표했지만 청문회 결과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증가 중 의사 수급의 객관적인 상황 의대 교육 환경 교육 역량 등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고 이런 절차는 무시되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발표 후 여론의 비판에 따라 카대발 수입하겠다 1차 의료기관의 수련을 받을 수 있겠다 한국의학 교육평가안 구성을 다시 알아낸 등 의대 정원 증가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정책을 수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전공이 집단 사직 이후에 부족한 의사인력의 대처 방안으로 전세계를 떼어 진로를 받게 하겠다 외국의사를 수입한다는 등 의료선진국이라는 국가의 보건복지부 관료의 입에 서성지 않고 내뱉은 말에 온 국민들이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전공여학 의대생 3만 명의 젊은이들은 10년 20년 뒤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주춧돌이 된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번 의과대학 정원 증가 정책에 가장 밀접한 대상자로 갑작스런 2천 명 정원이 가져올 부실교육 부실수련 의료폐기지로 인한 직업선택의 제약 상급병원 유지를 위한 소모품으로 전략 필수의료에 대한 올바른 개선 불가학력적인 의료사기에는 국가책임 등에 대해 온몸으로 2위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명한 의전합의서조차 헌신짝 벌이 되자는데 무슨 좋은 대안을 제시한들 신뢰가 무너진 정부의 설명과 설득이 통하겠습니까 이제는 국회가 났어야 됩니다 여야의 당리당락을 떠나 국회가 손을 쓰지 않으면 의료 대란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심각한 의료 대란의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 조기용과 차관 반민수 교육부 장관 이치호 차관 오순환 탄핵을 청원합니다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주도조가 안 했지 않습니까 2000명 증가시킨 것은 윤대통의 개입한 거 아닙니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주 잘 쓴 글입니다 이번 사태의 근원적 문제는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이미 10년 이전부터 필수 의료 붕괴 문제 저수과 문제 불가학력적인 의료사고에 인한 특례법 등 의료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수없이 제기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증가 문제 동안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명한 의정합의에서 명확히 맹치되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 것도 보건복지입니다 전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명한 합의안이 무시될 수 있다면 지금의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쏟아낸 수많은 대안은 상황에 따라 공수표가 될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은 또한 의대생들의 유급 방지를 한다는 맹분으로 불완전학점이란 세계에서 유래를 볼 수 없는 어처구니엄안까지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이런 발상은 심각한 교육부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마치 더샘 뺄샘을 모르는 학생에게 곱샘 나노샘을 가리킨 것 같습니다 현재 본과의 2년생이 내과 외과 수학과를 제대로 공부도 못했는데 어떻게 내년 3학년에 병원 임상 실습을 할 수 있다고 현장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 장차관 교육부 장차관의 2천명 정원정원에 대한 안으로 갈수록 편법 탈법 기상천외한 방법들이며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을 병원 강의실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심각한 의료대난의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교육부 장관 차관의 탄핵으로 이 의료대난을 멈춰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책임을 묻기가 좀 불편하다면 내 사람 책임을 물어봐 내보내야 되는 거죠 못하겠다 그럼 마지막까지 가겠죠 그냥 넘어가기는 힘듭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방송 들으신 분들이 불편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완전히 농고문하고 같은 겁니다 이분이 쓰신 것이 청원 내용이 지금 이제 의료 사태와 관련해서 두 건은 청원 성립이 됐습니다 이게 의과대학 발전의 교육부 청문회 요청 교육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물어야 된다 이게 56,484 소관 부처로 가겠죠 보건복지부일 겁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그 다음 또 한 건 2천 명 의과대학 정원 정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 5만 3천 명 8월 여러분들 8월 23일까지인데 다 사전에 다 여러분들 다 완료된 겁니다 이 정도 사람들은 관심이 뜨거운 겁니다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의료 관련해서 세 번째 청원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비판을 해도 탄핵에는 동조하면 안 됩니다 탄핵에 동조하고 말고를 떠나가진 뭡니까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탄핵에 동조하든 간 게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탄핵에 동조하든 안 하든 간에 이 사태가 이렇게 끌게 되면 그냥 된통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윤 대통령 탄핵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이 사태를 그냥 그래서 조기에 진화를 해야 된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탄핵까지 번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고집을 피우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집을 본인이 고집을 저렇게 피우는데 뭐 2천 명을 누가 명령했겠습니까 조경희 여러분들 자기가 결정했다고 하니까 그 사람 짜르란 이야기죠 실제로 자기가 여러분들 결정했겠습니까 3척 동자도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얀 이 탄핵 문제를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위험에 안 위험을 빠져나올 수 있겠냐 여러분들 보시면 의로 대난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을 왜 보호해야 되죠? 윤 대통령이 뭘 잘한 겁니까? 우리가 왜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에 났어야 되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당연히 우파니까 윤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윤 대통령이 뭘 한 거죠? 지난 4년간 여러분의 방송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뭘 한 겁니까 지금? 그분이 뭘 한 거죠? 내일 선거하나 1년 후 선거하나 10년 후 선거하나 3년 후 선거하나 선거계가 결정되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누가 그걸 만들었으면 그분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페너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하고 의견이 좀 다른 분이 있는데 사람이 다르니까 다르겠죠. 그러나 뭐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양반을 보호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파니까 보호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뭘 했습니까?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왜 보호해야 되죠? 헌법에 책무를 다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호해야 되죠? 대통령이 대통령 책무를 다 하는데 왜 이름 났어 가지고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름 다 났어야 되죠? 보호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각자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런데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고 그렇게 떠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스페너 자격으로서 반드시 그분을 보호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권리 의무가 있는 거죠. 대통령이 책무를 다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났어가 대통령을 보호해야 될 이유는 저는 물음표거든요. 헌법상 책무를 전혀 다 하지 않았는데 왜 보호해야 되죠?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하실 수가 있으면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호를 왜 해야 되냐고요. 국민들이 뭡니까? 내일 선거하든 모레 선거하든 1년 후 선거하든 간에 선거 결과가 결정된 사회로 만들어버렸는데 그래서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고? 우파니까? 그건 아니죠. 그 양반이 우파인지 자파인지는 나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보게 되면 어떻든 우리 운명이 뭡니까? 다 결정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물론 논쟁적이 아니라 여러분 보고 제가 논평하는 사람 입장에서 대통령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또 나서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이 선택하시는데 의문은 제기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이 여러분 대통령답게 행동하면 당연히 나서야 되죠.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난 2년 6개월간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걸 한 문제로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헌법상 대통령 책무를 다 했습니까? 네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도둑질을 발생한 겁니다. 거기서 말 한마디 했습니까? 그걸 지켜 대통령 권한을 이용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제가 방송 진행하면서 오늘 스페너 분의 한 분께서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좀 논리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파니까 저쪽은 좌파니까 우파는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 우파인지 좌파인지 어떻게 아냐 이야기죠. 입으로 우파니까 보호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A씨를 열렬하게 여러분들 찬양한다. 좋다 이야기죠. 그건 뭐 본인의 개인 선호니까. A씨가 뭘 했는데? A씨가 자기 역할을 했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보호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없는 것은 본인이 잘해야 이런 보호가 되는 거지. 본인이 여러분 잘 못하는데 뭐 보호해야 된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본인이 잘해야 이런 보호를 하는 거죠. 본인이 잘하도록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오랫동안 하여운 거 아니니까 본인이 잘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계속 불이 번져가지고 본인한테 불이 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시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주장을 펼칠 때 이 얘기 간단한 방송상이지만 자기 의견을 가지고 강하게 누구를 보호해야 된다 보호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좀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된다 이야기죠. 자, 보시면은 좀 이야기가 끝으로 흘렀는데 의로대란 실체를 한번 보시죠. 책임 소재를 맹악하게 물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100%가 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청원 성립이 끝난 겁니다. 2천 명 의과대학 정원 정원정책 심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7월 24일이 시작됐는데 다 끝난 겁니다. 이만큼 여러분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겁니다. 지금 3건 가운데 2건이 통과가 된 겁니다. 이 청원 취지를 보시면은 아주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한 번씩 따져봐야 됐냐 의로 문제를 잘 아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단기 2천 명 의과대학 정원 증가 문제를 몰아붙이는 정부는 의로 현장과 의학 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회 청문회를 통해 2천 명 증가의 협의도 없었고 근거도 없었고 준비도 없는 사무졸속 정책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무모한 정책 추진에 지금 가장 고통에 빠진 사람들은 바로 국민과 다음 세대 의사들입니다. 또한 지방과 서울 소재 대학병원은 붕괴되고 있고 내년 의과대학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통으로 일관하여 2천 명 증원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학 교육 평가 기관을 건박하고 의학 교육의 부실화를 핵적하며 사태 악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2천 명 증원 정책의 결정과 시행 과정의 진실을 더 이상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에 지금 당장 국정종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청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체크해야 될 부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 보시죠. 국정조사 시시를 통해 아래 내용을 규명을 요청합니다. 여기 사내아이님께서 보호가 아니라 탄핵에 종조한 건데 그거는 뭐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발신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개인이 그냥 시원찮아 탄핵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탄핵에 동의하면 보호를 해 주지 않는 거죠. 당에 동의하지 않으면 탄핵에 동조하면 보호를 포기하는 거죠. 국민들이.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실시를 통해 아래 내용 규명을 요청합니다. 아주 상세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아니 사내아이님 이재명이 대통령인 게 뻔하지 않습니까? 아니 3년 후에 여러분들 선거하나 1년 후에 선거하나 권력은 넘어가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내아이님은 방송을 그렇게 열심히 들으시면서 그게 감이 안 잡힙니까? 3년 후에 선거하나 1년 후에 선거하나 한 달 후에 선거하나 선거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가 뻔한데 뭡니까? 끌려 나오던 뭐가 상관이냐 말입니다. 알아서 다 하겠죠. 이분이 굉장히 이 내용을 잘 아시는데 이게 상세하게 지적한 겁니다. 체크해야 될 것이 국정조사 실시를 통해 아래 내용 규명을 요청합니다. 의과대학 정원 증가 2천명 결정과정 규명 다 나옵니다. 보건의로발전계획 수립현황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논의 및 결정과정 보건의로정책심의위원회 논의 결정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결정 장관의 2천명 결정 및 시행과정 어느 곳에서도 보통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쉽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의과대학 정원 배정과정 규명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의 논의 및 결정과정 교육여건을 반영한 배정인원의 결정과정 각 대학별 정원 결정과정 의료계 상황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여러분들 정리를 한 겁니다. 세 번째 의사 1만 5천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규명 정부는 향후 10년 후에 1만 명의 의사 부족을 예측함 이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 규명 정부는 현재도 5천명 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함 이러한 부족의 과학적 근거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과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납득을 시킬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할 수가 있겠죠. 과학적 근거가 없으니까 아주 여러분들 세밀하게 그야말로 수술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공의 사법 처리 과정 규명 진로 유지 명령 및 응무 개시 명령 사직 수리 금지 명령 2025년 3월 복기 불가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규명 전부 다 여러분들 다 하나하나가 다 밝혀져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거 그냥 숨기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5번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규명 의대생들이 제출한 정당한 절차에 의한 휴학계 미성인 방침의 적절성 규명 당연히 휴학계 내성을 수리해둬야 되는데 누가 그걸 막았냐 다음에 전부 다 사법 처리 대상 될 겁니다. 그거 있죠. 월권 같은 걸 가지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치매 시도 규명 의과대학 정원 증가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관련 예상 확보 현황 규명 전공의 미복기에 따른 정부 대책 규명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죠? 시실비비를 따져야 될 사안인 거죠. 너무나 정확하게 여러분 다음에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수사에서 밝혀야 될 내용들이 그대로 다 나오는 겁니다. 의대생 미복기에 따른 정부 대책 규명 의정합의체 말이나 정부 대책 규명 전부 다 나오는 거죠. 민재오빠님 누구누구는 뭐가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는 가질 수가 있죠.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건 당이잖아요. 실제로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망은 그렇게 공식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소원은 남북한 통일이지만 남북한 통일이 되는 것은 실제지 않습니까 게임이 상당 부분 끝난 거잖아요. 대책이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타이밍을 놓친 거고 여기 보시게 되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 계시는 분이 정원수도 문제지만 필수의료 패키지 내용도 의사들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거죠. 여기에 독소조항들이 특히 필수의료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공제 취급을 받아 항상 국가의 명령에 동원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한 분이 좀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조기용 장관께서 주장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돌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아마 전공의 쪽에 계신 분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장관께서 전공의들의 개인적 선택에 공공의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드셔야 되고 개개인의 전공의들의 선택에 모여서 국민 복원을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순간은 뭔가 아니까 전공의들이 개인이 수련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개인의 선택이 공공의 선택보다 앞서는 겁니다. 그럼 개인의 선택에 공공의 이익과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은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일이고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개인의 선택을 공공의 이익을 항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제도를 만든 다음에 장관께서 전공의들 보고 개인의 선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니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경기도 의협회장 1인 시위하는데 용산 사복경찰 20명이 회장을 둘러싸고 협박하는 유튜브 방송을 보니 중국 공안인 줄 우리나라가 헌법과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된 걸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걸 보니까 전공의한테 하는 일은 당연한 보건복지부 행동들의 경악을 당연한 것으로 보게 됐습니다. 공감 능력도 없고 어깨에 힘주고 끌렁하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피의자를 항상 불러가지고 수사를 했으니까 그렇게 보이겠죠. 당신들이 억지로 자존심에 상처내고 내보냈지 않습니까? 오늘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들이 없는 게 아니라 면허가 있지만 그 분야를 안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위생 특별히 주의해야겠네요. 오늘 또 선생님이 한 분 노손이나 중년증의 환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지난해 접종했던 백신의 맹령 효과가 거의 소진된 노년층의 감염자가 대부분입니다. 특효약으로 알려진 팍스로비들을 처방하지만 오늘 현재 정부가 공급했던 약품이 거의 품절이라서 환자분들이 지역 약국을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령 기저질환으로 상태가 위험한 환자를 입원치료에 위하여 두 분을 전원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어찌 될까 정말 걱정이 큽니다. 그는 아마도 3차 진료기간에 격리병동이 없는 곳에서는 받을 수가 없으니까 환자 수가 더 급격히 누적되어 격리병동이나 중환자실에서 감당하기 어려워 벌어질 일을 생각하면 암울합니다. 어느 언론도 다루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위생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제 오늘이 아니고 이게 이제 어제 여러분들 나간 방송 보고 남긴 거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보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 7월 29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월요일날 경기북부의 한 대학병원에 계시는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코로나 현상이 다시 시작되고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상당히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보도를 29일날 내보냈거든요. 이 보도를 보시고 그 다음에 8월 1일날 또 몇 분이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응급의학과 교수께서 몇 달 동안 코로나가 없다가 최근 코로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또 여러분들 현직 응급센터 근무직인 응급의학과 전문입니다. 완전 붕괴 직전인 걸 피부로 느끼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다 전부가 다 다르신 분입니다. 내과의스입니다. 오늘 오전 진로 중인데 코로나 환자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가위 폭발적입니다. 염려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주의를 또 여기 한 분께서는 이분은 의사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외래에서 벌써 코로나 양성이 많은데 올 겨울 걱정입니다. 겨울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정보들이 나왔으니까 특별하게 여러분들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최신 정보고 정직한 정보지 않습니까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진로를 못 받는 분들 이야기가 속속 전해지네요. 제 동생이 인천에 있는 큰 병원에 갔는데 유방 초음파 촬영을 신청하니까 내년 4월에 오라고 해서 예약하고 왔답니다. 예전에는 며칠 안에 실행됐는데 피부로 느끼니가 큰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일반 그런 환자들도 진로가 이렇게 늦어지는 저는 80학번인데 제 이전 선배들 특히 베트남전 끝나기 전에는 의과대학 졸업생이 얼마 되지 않을 때 절반 정도가 미국 의사 시험치고 넘어갔습니다. 다시 그렇게 될까 염려됩니다. 요즘 영어장하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의과대학생들은 똑똑하지 않습니까 입학 성적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 다음에 뜻을 세워가지고 노력하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언어장벽을 넘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아마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은 의사를 육성하기 위한 부속병원이라서 모든 질환을 다 교육해야 되는 종합병원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학병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임상을 통한 진로도 있지만 교육기능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분께서 제기하는 것은 정부가 지금 전문의 중심병원을 계속 육성하는데 대학병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전공의를 전문의로 만드는 그런 과정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인데 그걸 포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의대에 정문을 한다면서 전공의 수련은 어디서 하겠습니까 젊은 의사를 없애고 의사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이런 거 보면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내놓는 정책을 보게 되면 어쩌면 그렇게 생각들이 저럴까라는 부분들이 의료수가를 조정하게 되면 그게 가격을 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격이 조정되게 되면 가격의 영향을 받는 행위주체들이 자기의 선택을 조정하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시금치 가격이 비싸면 시금치 소비를 줄이지 않습니까 배추 가격이 싸지면 배추 소비를 늘리지 않습니까 꼭 같은 것이 진로수가거든요 의료수가를 여러분들 현실화 시키게 되면 자동적으로 중증질환자를 더 많이 보고 그게 조정이 될 건데 지금 관료들이 하는 걸 보면 뭔가 하니까 수가는 좀 있다 하고 일단 서울대병원에 중증질환자를 늘리기 위해서 병상을 줄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펴는 겁니다. 대학병원의 중증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경증환자들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대학병원이 경증환자를 받는 것은 이익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 다양한 케이스들이 쌓여서 연구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의 경증환자들은 전공이 3, 4년자 선생님들이 외래진료를 맡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경증환자들 역시 대학병원은 운영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질려대니까 의료체계가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사람들 저렇게 정책을 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의료 분야를 의료인 같습니다. 의사선생님 같은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조를 바꾸려고 들면 되지 않는 거죠. 가격을 조정하게 되면 시간을 두고 구조가 조정되는데 관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니까 빨리 구조가 여러분들 구조계획을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구조를 뜯어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발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가격을 모두가 이런 가격을 조정하게 되면 구조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시간이 주면 서울대병원이 중증질환자를 몇 퍼센트를 할 것이냐 조정을 해나가는 겁니다. 진짜 한국의 이런 관리들이 엉망침창인 겁니다. 이게 경제학자들의 의료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기보다도 경제를 기본적으로 모르는 겁니다. 그냥 지시명령통제관리에 익숙한 겁니다. 전문 중심의 전문의 중심의 병원 중증질환 중심의 병원이 어떻게 나오냐에 그걸 뜯어 고치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숫가를 조정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그렇게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전공기가 80% 빠진 게 아니라 39%가 80시간을 일하면 3,120시간이고 나머지 61%가 40시간을 일하면 2,440시간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전공인들이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몇 분이 계산한 걸 보게 되면 대개 전체 병원 가운데서 56%에서 한 80% 정도가 빠진 걸로 계산한 게 좋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56%에서 최대 80% 정도가 빠진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어떻든 간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필수 의료과에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적지 않은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숫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뭐 이제 사람이 또 숫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또 사명감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지금 똑같이 의료소송이 여러분들 비중이 늘어나고 하는 상황에서 과거에 여러분들 장농 필수 의료과를 전문의로 했다고 해가지고 전문의로 했다고 해가지고 당장 그분들이 동원돼가 여러분들 수술을 담당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시간 공백이 많을 테니까 여기 이제 한 분이 어제 방송 나가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군의관이 38개월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복무 봉직이나 공직위를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개무에 따른 최대 1년 정도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최대 일자는 4월 말이고 봉직이나 공직 시작은 3월입니다. 한 달은 무료봉사 심하면 9월 다음에 2월까지 무료입니다. 조경 장관이 다시 8월 달에 전공의 이름 재모집을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한 분께서 어떻게 그렇게 분간을 못해가지고 되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참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숙가 조정하고 의료분쟁 문제 그 두 가지 정도만 좀 5년 10년 정도 장기 프랜을 가지고 고쳐가게 되면 필수의료 인력에 배치가 되는 그런 인력 숫자를 상당 부분 복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정권은 2, 3년밖에 안 남았고 효과는 봐야 되고 하니까 계속해서 전문의 중심 중천질환 중심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에서의 병상 200병상을 줄이려면 병상 하나 단계는 8억이 들어갔으니까 1,500억 정도가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고정비를 이미 1,500억을 늘렸는데 정부의 중증질환 정책에 맞추려면 1,500억을 잃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정부가 1,500억을 보상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참 이번 조치를 인해가지고 수조, 수십조 정도의 유형 손실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의대생하고 이런 전공의들이 필수 의료가에 대한 학을 떼게 된 그런 부분은 무형 자산으로 보게 되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거죠.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책임자 규명하고 그 다음에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엄격하게 여러분들 조사를 받아가지고 낱낱이 국민들한테 여러분들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보건복지부가 대처하는 방식이 너무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이야기하신 그 내용대로 가격을 조정하게 되면 가격에 적응하는 것이 대부분 의료기관이나 의사들이니까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지금 윤 정부의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추진하는 방식은 가격이 행위자의 행동을 조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관청이 중증질환 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서울대 병원은 200병상을 줄이고 세브란스 병원은 100병상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니까 100% 시작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해당 병원들에게는 수천억 정도의 적자를 만드는 결과를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무당 사람 잡는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꼬이니까 처음에 잘못된 정책을 실행해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라는 부분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는 결국은 이렇게 끌어가게 되면 장착한 책임론을 넘어가 대통령한테 여러분들 화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막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유일하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늦었지만 그래도 조속한 시간 내에 더 확전이 되지 않도록 실제 요구한 수용하고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그거를 윤 대통령께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고 발생하는 것은 그건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스페인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일부가 보호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다.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냥 그 부분에 대해 시시비비를 따질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보호를 해야 된다. 보호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본인 운명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도 소개 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남서부에 있는 역사적으로 이게 매우 덥고 섭도가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한 것이 애리조나고 그 다음 이제 애리조나의 주도가 피닉스인데 피닉스는 지금 이제 한참 벤처라든지 이렇게 산업이 많이 몰려드는 그런 장소죠. 아마 tsmc 대만 반도체가 아마 야리조나의 공장을 짓고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검강 은강 같은 그런 탕광들이 굉장히 융성해 가지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사람들이 인생을 베팅했던 그런 장소다. 책 좋아하시면 오늘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책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마무리하고 또 내일 일요일 방송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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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